자 오늘 8월 22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한 양행 최근 추세의 성능 구원을 완전히 돌파했다가 강하게 눌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며 앞으로의 반대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유한 양행의 경우에 추세의 성능 구원을 완전히 돌파한 과매수 구원에 위치했다가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 투매 흐름이 나오며 현대체까지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이렇게 추세의 성능 구원을 완전히 돌파한 자리에선 어떤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저점에서 경고하게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실현 특히 외인들의 물량이 투매 흐름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시팅 구원 과매수 구원에서는 항상 추세의 하단 구원까지 눌리기 마련인데 현 위치에서 단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신곡과 흐름이 나왔다고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추세의 하단 구원까지 시세가 눌릴걸 기다렸다가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추세의 하단 구원을 완전히 이탈하는 자리 페닉스의 구원이 단계적으로 나오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올 때 물량을 오히려 매집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강조해드렸는데 최근 거래량을 한번 보셔도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은봉 흐름, 긴 윗꼬리가 나오며 장대 은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의 하단 구원인 8만원 초반 부원까지는 무작건적으로 늘릴 수 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는 그 어떤 종목도 오버시딩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툼의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어떤 흐름이 나와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를 반납하는 조정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유한양인의 랭라자가 FDA 승인에 성공하며 현 위치까지 신고가 흐름이 나왔지만 문제는 뭐예요? 랭라자가 승인된과 동시에 여태까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현 위치까지의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승인된과 동시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는 반납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랭라자의 시장 규모가 10조원이어도 이 10조원에 대한 기대감 또한 현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8만원 부원까지 무작건적으로 늘을 수 밖에 없다. 이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릴게요. 무엇보다 현 위치는 저점 대비 이격률이 이제 크게 벌어졌고 조만간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에 추가적인 투명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 이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진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이제는 확실하게 잡아가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상성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하락 임펄스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전형적인 신고가 흐름이 나올 땐 매도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가 나와야지만 이제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추세하단 구간까지 눌렸다가 마지막 반등 흐름 여태까지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마지막 툼의 흐름이 나오는 이 마지막 반등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이제는 확실하게 잡아가 앞으로의 하락 임펄스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나오는 이 하락 임펄스를 피해가면 된다. 앞으로 유한양행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세력들의 잔여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지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쉴 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다시 한번 거래안에 동반된 장때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추세의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는 하락 임펄스가 나왔을 때 지지수급이 얼마나 견고하게 붙어주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유한양행의 정확한 매도가를 재박아야 된다. 제가 유한양행의 앞으로 보일 흐름은 HLB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려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 또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 4배 이상 올랐다가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고 마지막 반등 흐름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여태까지 주가를 이끌었던 FDA 승인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며 하락 임펄스가 나왔듯이 앞으로의 마지막 반등 위치 유한양행의 앞으로의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하게 잡아갈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유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드려요? 유한양행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눌린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면 이 반등 흐름의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누구한테 유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뿐만 아니라 신규 매스 타점과 기매스 타점 앞으로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눌리면 정확한 신규 진입 타점과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지난 고가에 물린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축하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돼요?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고 10조원의 FD의 승인 이슈 또한 제가 PPT 파일로 상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유한 양의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뜨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성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으로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가 나왔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 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 적어서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